자, 국료사 홍어 6kg, 오늘 통! 김건우 아우님 결혼식 축하 고맙다고 해봉수산에서 주문해가지고 보내주셨어요. 아, 냄새 아주 그냥. 기가 막힙니다, 여러분들. 썸네일 한 번, 썸네일 각. 날개 한 번 조금만 펴가지고. 자, 썸네일 각. 암커동어입니다, 여러분들. 암커동어입니다. 일단 내장을 빼고, 집에서 정리하기에는 집이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여기서 간단히 손질할거죠. 내장 같은 것만 좀 손질하고. 형님 할 줄 아세요? 네. 홍어도 손질할 줄 아시는 우리 형님. 오늘 또 수고해주신 조지 있으세요, 형님. 이 형님도 홍어를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, 여러분들. 입을 또 떼어내고. 어, 이거 또 홍어 같은 생선도대 잡아보셨나 보네, 형님. 근데 제가 한식집에 지금 있어가지고. 아아. 아아. 홍어를, 이렇게 한식집에서 말아서. 아아. 저 입 주변 부분, 이쪽 부분 또 정리를 하고. 아, 이제 애 있는 부분이 좀 조심스럽습니다, 여러분들. 아, 근데 애가 보통 신선한 애를 많이 먹었는데. 요거 지금 사키 내 저번에 먹어보니까. 사키는 저는 딱 맞질 않더라구요. 오늘 한 번 또 먹어보고. 그럼 столькоlings. 하še을 훑시면 뒷 front 고 stroke 아아. 180장소정도 자 귀여운 well texture 여러분들, 이 홍어 애가 간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이건 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애는 간과 좀 다릅니다 간은 간은 좀 더 소금빛을 띄는 자 아 이걸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해를 해서 자 이제 이 부분은 코랑 이렇게 해서 이제 껍질은 가서 벗기면 될까요? 여기서 벗겨서 갈까요? 통으로 해갖고 하고 오 탕 끓을 때 오 그게 또 제일 기가 막힌 저 코 부분 쪽이라고 아우야 아우 입이 아주 그냥 오 코도 가서 직접 썰어먹을까요? 그런가요? 네 몽글몽글하게 맛있잖아요 네, 그러니까요 코도 직접 가서 썰어먹고 그러면 이거를 주둥이 쪽이라서 탕 탕 탕 탕요? 네 탕 그릴때 야, 이거 살들 요건 이제 회로 해가지고 딱 먹고 이건 홍월쌈장으로 아, 홍월쌈장? 이것 좀 분해해가지고 네, 다져가지고 다져가지고 홍월쌈장으로 많이 걸려요 자 구섬치라고 하죠? 네 젓갈로 많이 덤린다고 하죠? 저건 신선했을때 먹는걸 추천을 하고 자, 이제 손질은 어느정도 완성됐습니다 여러분들, 이거는 탕이 나는거 끓일거 그리고 이건 회로 질릴 것들 껍질을 좀 벗길거고 코 이거는 애와 자 껍질만 벗겨가지고 통으로 딱 갖고 가면은 사실 그 가오리도 그렇고 홍어도 그렇고 껍질 벗기는거 이게 또 만만치 않죠 네 잘 안됩니다 이게 힘이 좀 들어가야되요 이게 보통 껍질 벗기실때 그 기구가 있어요 껍질 벗기는 기구가 있는데 딱 집어가지고 벗기는게 있는데 어 지금 고개 없어가지고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껍질을 한번 자 그렇죠 이런식으로 아 좋았어요 벗겨주고 있습니다 결대로 해가지고 저렇게 쭉 네 잡아내리면 네 네 힘이 좀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이게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아 그래도 잘 벗겨내고 계십니다 아 좋아좋아좋아 탈피가 되고 있어요 네 아이고 우리 형님 고생하시네 어우 먹기위한 하나에요 네 이 홍어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힘든 또 노동과정이 들어갑니다 아 안되는 부분은 칼로 살짝 네 와 엄청 세구나 사실 이제 목장갑으로 안게 좀 위성적이지 않다라고 보실 분들 계실거에요 근데 요건 사실 이 목장갑은 굉장히 돕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저희가 먹을거니까 다음에 목장갑 아끼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목장갑 아끼고 하시면 됩니다 네 아 네 아까워서 한참 자 이제 반대편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4분의 1 벗겼습니다 여러분들 뒷면은 좀 더 잘 벗겨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배 부분이 잘 벗겨지기는 어우 여기 좀 네 좀 더 잘 벗겨지고 있어요 네 네 요정도까지만 보여주면 근데 다 벗긴 부분만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대충 여러분들 홍어를 어 1차적으로 좀 손질을 해왔습니다 껍질 벗기고 이런거는 네 여러분들 대충 1차적으로 손질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날개 요거는 이제 회로 먹을 부분 예 쫘악 예 회로 먹을 날개 그리고 요거는 껍질 안 벗겼죠 요거는 이제 찜을 해 먹을 겁니다 찜 그래서 이제 찜을 해 먹을 거고 예 여기는 이제 홍어 애하고 지금 랩핑이 되어있는데 홍어 애 코 아 그리고 몸통살 조금 있구요 그리고 여기도 코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여기 이제 그 몸통살이랑 다른 것들 해가지고 요거 이제 탕 탕 끓일거 거기다가 로얄 샬롯 이거 한잔 할거고 돼지고기도 조금 살짝 삶아왔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이 해체 좀 도움을 많이 주신 아 우리 또 사랑하는 형님이 계십니다 잠깐 들어오시죠 어디 가시지 네 자 우리 조지스 씨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조지 씨 사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라이브에서는 여러분들 못보실 텐데 그 녹화 영상이 올라갈 때는 이거 홍어 껍질이 벗기는 거냐 이런 거 형님 좀 많이 도움을 주셨거든요 예 자 이 그림 여러분들 한번씩 보고 싶으셨던 분들 많을 겁니다 이 통홍어를 근데 확실히 잘 안 뜯게요 안 뜯게요 씹으면 차질이 잘 씹히는데 어 여러분 잘라 드세요 잘라 드세요 잘라 드시는거 추천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사사 함부로 하시죠 자 여러분들 사사사 여기다가 오 나쁘지 않아 좋아 좋아 오 진짜 쫄깃쫄깃하다 우리 삼아 한번 싸보시죠 크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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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김치 밀려? 오 김치 지렸다 오 이 김치 주문하고 싶다 오 이 김치 여기서 같이 파는거에요 아 이제 김치는 찢어야지 마시죠 아 김치한님 감사합니다 아 그게 조금 아쉬워요 조금 덜 사갔어요 조금 더 사갔으면 좋겠는데 좀 덜 사갖고 조금 맛있긴 합니다 양이 좀... 흐지마 그래도 이 식감이 장난 아니에요 식감자체는 차지우고 굉장히 좋습니다 양주랑 잘 어울 crafts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요? 어우 이게 한식이 아 정말 무시 못하는 거 같아요 아 분들이 와 저기에 빛깔이 와.. 진짜.. 어메이지노.. 정말 훌륭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잠시만요 이제 하이라이트 조금 하나 보여드릴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.. 얘를 하.. 얘가 근데 살짝 지금 제가 우려되는 게 살짝 사근해요 이게 네 원래 얘는 좀 신선할 때만 먹었는데 여러분들 얘가 보시면 요건 살짝만 먹고 탕에 넣어 먹을게요 이제 요거 살짝만 좀 맛을 조금만 보고 사랑 애 과연 이거.. 어 근데 요거 많이 안 삭혀가지고 괜찮을 수 있을..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.. 혹시 한.. 한.. 한 잔.. 일단 먹어보고 형님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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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 삭힌 향이 딱 나네 음.. 아 근데 이거 신선할 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맛은 괜찮아요 드실 만하실 거예요 하나 드셔보세요 못 드세요? 얘는 안 드세요?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Ц嗎 얘는 확실히 친선 할 때 바로 배워서 건 맛잓습니다 cigarettes 조금 애매하네요 요 얘는 tillט hell 매끈하고 싶은데 얘는 원래 이 맛을 먹은 게 아니거든요 홍어가 낙인 느낌처럼 그런게 먹은 게 아닌데 얘는 좀 아쉽습니다 결국은 탕은 끓여서 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음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거 압니다 이 홍어의 하이 라이트 바로 크ㅜ interns 홍어 코 콩고! 겨드랑이? 콩고 콩 이거 형님 여덟 뼈부분 해가지고 살짝 썰어볼까요? 이거 어떻게 자르면 될까요? 일단 뼈를 이분들한테 씹는 소리를 꼭 들려드리고 싶거든요 여러분들 윗골 준비하십시오 윗골 아 내가 칼등 무서워요 김아무개님? 페미팅 지역은 뭐 항상 바뀝니다 아 술은 로얄샬로트입니다 네 껍질이 있어가지고 나 왈힛 아 여러분도 넉넉 매일 많이는 안삭힌거에요 코는 나가는데 코 하나 드셔보실래요? 코는 자신 없으세요? 희한하다 코가 좀 세네 짭짜름하면서 코있는 부분이 많이 삭혔나봐요 자 이제 여러분들 찜도 좀 찢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여러분 1100명인데 술삼아 한번 보셔야죠 양맥이 아니라 맥양입니다 맥양 양주가 많이 들어가 양맥입니다 로샬로 미스키 향이 강하게 강하구나 자 오시는 분들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 간만에 또 1000분 이상 오셔갖고 눌렀자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사사사 오우 찰로트 향이 위스키 향이 진하긴 진하다 자 아까 그리고 누가 사마 크게 한입 해달라고 하셨죠 고기가 엄청 크다 김치에 이거 올리면 되죠 이거? 아 왜 이렇게 안 씹혀지냐 사사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랍스테이 랍스테이 홍어가 조합이 이렇게 좋긴 좋다 김치에다가 조합이 이거 잠깐 치워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이거 조금 이따 먹을게요 여러분들 와 나 비주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놀리지 마세요 오우야 사사사 그렇지 잘 치져져 여러분들 와 사사사 잘 치져가지고 이거네 아 이게 홍어님 여러분들 열을 가하면 좀 더 삭힌 향이 강해진다고 했잖아요 아 이거였어 해로는 약간 약간 살짝 약했는데 이게 써놓으니까 야 이거 맛이 완전 극대화가 되네 비염 날아가겠네 이 옆에 날개 있는 쪽 요 부위 와 요거 요게 진짜 사악 잘 치우죠 이렇게 슥 찢어서 늘어나요 요거 먹어야 돼요 요거 먹어야 됩니다 기가 막힌다 이거 먹어야 돼요 이거 무조건 꼭 먹어야 돼요 네 확 뚫리죠 진짜 천장 어택하기 시작했어 어 오 어 입천장 이게 맵싹하면서 확 입안으로 착 퍼지면서 특히 날개축지 있는 부분은 좀 더 강해요 효율 그래서 이 윗 명 Forsch시 밑천장 을 공격을 해요 착hou 그러면서 이게 홍어 뼈는 열을 가며 굉장히 또 연해져요 부닐부닐 하면서 살짝 오돗하면서 툭 끊어지면 크으으으으으으 지금 이랬도 뼈 보이죠 요거 evapor conclus 굉장히 잘 씹습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그 어떤 생선찜도 이거에 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물만 넣고 쪘는데 이렇게 존맛이 나와요 이건 사기에요 여러분들 물만 넣어가지고 찌는데 이런 맛있는 맛이 나와요 냄새는 납니다 날갯살 또 한번 쫙 찢어가지고 흠이 만져 20만원입니다 통 한 마리 20만원 흑산도꺼는 아무래도 비싸겠죠 더 비싼데 국내산꺼는 통으로 한 마리 20만원이면 비싸다면 비싼 금액이죠 생선 뭐 좀 큰 거 한 마리 20만원이면 비싼 금액인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할 수 있는 자 이거는 잠깐 우리 또 녹화는 여기서 잠깐 소통하면서 좀 놀다가 여기 녹화되고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좀 더 놀질 못하니까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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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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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